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댐입니다. 오늘은 9703화입니다. 이번에는 좌석시트죠. 시뉴스퍼의 시티 좌석형 모델입니다. 참고 2차 정규차 아닙니다. 예비차입니다. 곧 바뀔 9703 두선도 이기도 합니다. 킨테스 구간 빠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 차의 특징이라면 예비인데 신형 LED라는 것. 일산의 신형 LED 정류선 차는 1470, 7042밖에 없습니다. 뒷문은 5315처럼 되어있고 아무리 박스 차이로도 서스 차이가... 7042는 자주 나온 차가 아니어서 그런데도 괜찮은 편이네요. 이제 숙례문에 다가가는군요. 내립시다. 이 차는 예비차입니다. 자주 나온 차가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버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 매일 버스 구청소 예비차 704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sions